지랄도 오셋빛깔이구나. 저렇게 풀어낼 문제가 아니라니까. 안 그래? 데뷔책. 사람이 당황하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는 거니까. 넌 옆에서 안 말리고 뭐 했니? 한성이는 내 옆에 앉기로 했거든. 참 완벽한데. 참 아쉬워. 뭘 또 그렇게까지 완벽하다고. 요점이 그게 아닐 텐데. 근데 개세랑 이번엔 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세 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이 날아가는 거지. 그럼 남아있기 쉽지 않을 거예요. 자, 그럼 시작하거라. 야, 남이 거 보는 거 아니다. 형.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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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..